에피소드 20. 작별 인사를 하는 법. 왠지 엔딩 같네요. 피리. 네비가 인공위성 왔냐고. 좌우 위치한 걸 셀다. 이런 걸 인기로 단단한 걸 상쾐한Run과 gun Frazier의 위치. 부츠는 베리, 소년의 기술이. 지났습니다. 여행인 터븐은 일어났습니다. 이사야 더 없는 히소를 시작합니다. 물로 소녀는 가장 큰 마리입니다. 그리고 전화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. 무섭아 우리가 바래쪽으로 말이 되었습니다. 어이구 좀 쉬었네 죄송합니다 하나 났어요 하나 났어요 하나 났어요 아예 버즈같은거 ㄷㄷ rip . 안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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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.. 어떻게 하라고! 아니 무게를 실었더니 팀간헤드만! 아.. 팀간헤드라도 어쨌든 무게를 시켜야하네 아.. 팀간헤드라는게 저 레이저구나 아.. 완전 똑같은데? 저는 딱 맞췄음 그런데 김하드라는게 그니까 heads.. 그녀의 위험이 음.. 아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카카오톡 흠 쟤네들도 공격당하면서 지금 저걸 막자고? 내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된대요 근데 나 천사한테서 공격당해 개노다 내가 내가 지금 왜 이 짓거리 해야 되니 레이버는 아무리 맞아도 안 지지지 AI니까 아니 NPC니까 나는 근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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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귀관지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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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출 Montich 아 쟤네 야 근데 막말로 페르메랑 유니카도 친군데 점점에서 함께 싸웠던 페르메는 그냥 물론 저거였지만 비서에서 얘기 한번 제대로 어쨌든 간에 유니카는 친군데 다른 친구 구하자고 지금 점점 멈추네요 아주 저것에 아 쟤네 아 쟤네 혼나 제발 아 쟤네 아 쟤네 아 진짜 너무 도망다닌다 아 하나 잡았어 그냥 천사 죽이고 싶어 아 아 으 으 으 나... 오... 릴라! 릴라! 릴리라 아우지엘가 파라라오! 아스트리지 에스 람! 시시! 뢰야! 시시! 너의 목욕이 감사합니다. 시시! 죽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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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엉엉... 나는... 넌... 넌... 예... 넌... 자는게 일단은... 공격하는... 하아.. 어지러워 제발 싸운 만큼은 바닥에 내려가서 하면 안될까? 아.. 나 포할 것 같애 미안한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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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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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미안한데 개짓거리 하지 말고 꺼지던가 왜 공격 타이밍을 니가 이상한 드루킹몰여가지고 뒤도 안 들어가면서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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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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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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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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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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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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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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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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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에... ...끼리요. 예전의 시간을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...끼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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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soggy서poko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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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... 방금 에피소드 20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